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한번에 먹어볼게요 양념이 적당한 맛 matter 제가 먹기에도 치즈가 좋듯 먹으면 부끄럽고 앞두고 으퍼불로 먹으면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초콜릿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오징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또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다 마늘은 포장 맛있다 고추냉이네요 총 1,000원 와우 아까보다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했네요 그치고기 kii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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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